이거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 있지 않을까? 옆에? 형, 석진이 형 원래 내가 9번 하려고 그랬어요. 9. 오케이. 석진이 오빠가 망해줘야 내가 사는데. 나는 지금 꽃등 끝에서 두 번만 안 하면 돼. 우와! 대박! 이게 뭐야? 대박! 대박! 박고기! 박고기다! 박고기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즉시 이름만 빼고 나오는 사람 이름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즉시 이름만 빼고 나오는 사람 이름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자, 종국이 형 뽑을 수도 있네요. 그럴 수 있죠. 우와! 아, 종국이 아니네! 아, 나를 뽑으면서 있다고요? 종국이 아니야. 야, 내가 살면서. 와, 이게 나오냐. 야, 처음 희망이 생겼어. 나 안정적인 거 그냥 너무 좋은데. 야, 이거 종국이 뽑으면 대박이다. 아, 나 아니면 종국이 뽑았으면 좋겠다. 아, 나 제발 나 좀 뽑아줘요, 오빠. 와, 저 형 도깨비 방망이 때문에. 야, 뚝딱이야. 도깨비 오빠. 아! 몰라! 아무거나 뽑았어. 김종국. 종국이라. 김종국. 저, 저. 송인이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죠, 그렇죠. 1, 2등이면 진짜 좋은 거고. 김종국. 둘 말 아닙니다, 둘 말. 그래, 말이 돼. 하나. 둘, 셋. 최승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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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유희야. 야, 유희야. 야, 유희야. 내가 2위야? 2위야. 2위야. 야, 너 몰라. 오, 대박. 얘가. 야, 진짜 최악이야. 나는 올라갈 방법은 없어. 없나? 플러스 10 정도 하면. 플러스 10만 원 있어요, 야. 있어요? 플러스 10만 원 있어요. 10만 원 있으면. 야, 네가 7등 돼. 그러네. 플러스 10만 원 뽑으면 꼴찌 두 명은 소민 씨랑 세찬 씨가 되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그냥 제 선생님 아니에요? 아, 저는 살아요? 세찬이하고 소민이에요? 아, 진짜? 아, 씨. 아, 니가 뽑기가 쉽지가 않아. 아, 자, 이견도. 그만 좀 따라다녀라. 그만 좀. 5번 뽑겠습니다. 아, 쉽지 않지. 플러스 10만 원. 5번. 하나. 아, 아니다. 많이 나왔다, 형. 많이 나왔다, 형. 많이 나왔다, 형. 아깝다. 야, 5만 원. 자, 일단 1, 2등 하신 지석진 씨의 배경 씨 이렇게 알바인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알바인지야. 얼마 만에 알바인지야? 우와. 형, 형 이거 좀 보통. 아니, 그런데 진짜. 결백 잘 되길 바라면서 우리 혜선 씨에게. 아니, 아니. 와, 석진이 형 처음 봐, 10년 만에. 야, 올해, 올해 일이 진짜 잘 풀리네, 이 형이. 그리고 더불어서 또 두 분. 그래서 한 마디씩 좀 들어봐야죠. 네, 그래요. 네. 누나, 한 마디 좀 해 주세요. 반지면 누나. 아, 나 반지에 지금 바라가지고. 아, 여러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재밌었어요, 옥종이 누나. 그분이 함께하시는 결백도 많은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겠습니다. 진짜로 또 파이팅! 파이팅! 자, 우리 술 먹고 전화해도 되는데 파이팅! 파이팅! 좋다, 좋다. 자, 하나, 둘, 셋! 우와, 소민아, 대박! 우와! 소민이. 나 왜? 아, 키나! 세이네. 세이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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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